너 비 오는데 우산 없어? 왜? 우산 사오라고? 알았어 그 소리가 아니잖아 아니긴 툭하면 다 불러내서 시켜내놓고 뭐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내가 시키는 거 다 안다고 했어도 그렇지 내 약점 잡고 여기저기 굴리면서 재밌었어? 나 왕따 시키고 만두 셔틀 시키던 애들이랑 내 다를 게 뭔데? 못생긴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다들 나만 미워하는 건데? 화장하고 예뻐지면 뭐하냐? 난 여전히 못난 임주경이고 전학 오자마자 너 같은 놈한테 들켜서 처분 날까봐 벌벌 떨면서 잠을 제대로 못 대고 이탈 사툴이 나오고 네가 내 맘을 알아? 넌 감추고 싶은 비밀 없냐고 너 너 남의 아픔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나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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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